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 2편의 4장의 1절과 2절입니다 우선 서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법정 채권관계를 공부합니다 당사자 의사위에서 성립하는 약정 채권관계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미래를 위해서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의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반해서 법정 채권관계는 일정한 사실로 인해서 발생된 잘못된 재산 귀속관계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재산질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법정 채권관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란 어떤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A가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B가 A를 택시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면 B의 행위는 사무관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B는 A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택시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B에게 비용상환권, 비용상환총권 등의 채권을 인정해서 A, B 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B가 A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법률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즉 B가 채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A를 도와준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사무관리를 법정 재권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립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사무일 것입니다 자기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모든 행위입니다 사무는 타인 소유 물건을 직접 수리하는 행위와 같이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 또 타인 소유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법률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오신 사무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사무를 타인의 사무로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이 타인의 사무일 것이라고 하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요건 이 요건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무관리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다음으로 법적 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법률 행위 또는 법령상의 요구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무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 또한 객관적인 것이어서 의무가 있는데 없다고 오신했더라도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이것을 관리의사라고 합니다 이 관리의사가 있어야 사무관리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요건은 사무관리가 위법하지 않고 적법행위로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737조 단서는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리 행위를 중지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이 요건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739조 3항인데요 이 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 2항의 규정을 중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이 규정은 그런데 이 규정은 해당 사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한다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입니다 먼저 관리자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관리의 방법은 관리자가 본인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에 위반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없더라도 관리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더라도 관리 방법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규책의 근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공익사무관리입니다 관리자가 관리 방법에 위반했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사무관리인데요 이것은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 사물을 관리한 때, 이런 때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기타 이러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에 인해 준하는 이런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우선 비용 상환 의무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의 본인에 대한 주된 효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우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대변제 의무, 그리고 담보 제공 의무인데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의무의 경감입니다 이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관리한 경우에 본인의 비용 상환 의무는 현존 이익의 한도로 경감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사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가 명백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했다면 사무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은 관리자에 대해서 보수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명목으로 본인이 관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었다면 그 반환 청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당이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744조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상 의무입니다 사무관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본질은 손해보상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본인에게 귀속되었을 불이익이 관리자에게 돌아간 것이죠 따라서 본인은 그 한도에서 소극적 이득을 취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이것으로 사무관리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